자, 그러나 후반전, 지금까지의 기록대로 가지 않도록 삼성전자 칸은 막아내야 되겠죠? 자, 후반전 첫 번째 세트에 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칸의 칸은 8호 점점에 1라운드 5초차의 MVP 상을 받았던 신노열 선수가 추격합니다. 신노열이 아까 조성호 선수가 지금 관동으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같이 공동 다시 만들어야죠. 네, KT전에서도 하루 연속 2승, 그리고 이제 두 경기 연속 하루 2승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주간 MVP가 됐습니다. 또 주간 MVP도 처음 받아보는 거라 그래요. 그러게요. 네, 원래 신노열 선수가 한 팀의 저그 에이스로서 자리백입을 하면서 좀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주목받은 적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잘 될 때 확실하게 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이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노열 선수와 더불어서 또 경기를 펼칠 선수들이 지금 신노열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록을 제가 보니까 지난 시즌에 4승 7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노열 선수가 거뒀던 성적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좋고요. 자, 상대하는 선수는 SDX도울의 백동준 선수입니다. 네, 지금 백동준 선수가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좀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그런 점에서 팀 내에 있는 조성호 선수와 김도호 선수가 너무나 잘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 신인왕을 받았던 본인의 명성에 좀 금이 갔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시즌 성적. 오늘 경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신노열 선수와 백동준 선수가 안티가 중 선수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신노열 선수는 가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삼성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치고 나가야죠.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진영 신노열 선수입니다. 앞서 1라운드 5주차에 주간 MVP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신노열 선수였고요. 아래쪽 백동준 선수입니다. 박태민 해설을이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 시즌에 신인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가 1승 3패의 기록. 또 스타1에서는 3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자, 그러나 스타2에서는 1승을 기록했어요. 네, 그럼 이제 신노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리그 정규 시즌 통산 98승입니다. 이번 경기 이기면 99승. 앞으로 한 경기 더 이기면 또 100승. 이렇게 이제 100승을 기록하는 한 12번째 선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100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리그 정규 시즌에서 벌써 100경기 가까이 출전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였다라는 얘기고. 그럼요. 꾸준하게 계속 자신의 이제 그 팀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주목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시즌에 좀 부진이 좀 더더욱이나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탄력을 받을 때. 예, 그리고 신노열 선수 입장에서 특히 삼성 입장에서는 애교회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반전 뺏겼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승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칸이 이번 경기는 웬만하면 잡아줘야 됩니다. 예, 이 맵에서 저그가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맵에 대한 성적도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예, 1승밖에 하지 못했던 맵이고. 반면에 STS는 이 맵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맵은 꼭 잡아주고 시작을 해야 되고. 분위기가 좋은 신노열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프로토스로 출격을 해서 김윤중 선수가 한 번 출격해서 잡은 바가 있었고. 경기에서 이긴 바가 있었고. 근데 이 안티가조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저그와 프로토스가 4번 붙었을 때 4대 0으로 저그가 앞서고 있는 이런 전장이고. 삼성전자칸은 안티가조 선수에서 테란 4번 프로토스 한 번 나왔지 저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노열 선수가 출격을 하면서 프로토스로 출격한 백동준 선수를 맞상대했다는 것은 확실히 맵 데이터상으로나 엔트리상으로나 삼성전자칸이 엔트리를 잘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경기 시작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신노열 선수가 나올 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백동준을 내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맵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에스텍스 쪽에서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홀을 찔린 게 아니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이 이렇게 좋은 카드를 내밀었는데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있어 라고 에스텍스가 받아친다면 말 그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좀 허탈해질 수 있을 텐데 신노열 선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 가져가야 돼요. 세 번째 부하장까지 짓고 있는 모습을 봤고요. 백동준 선수의 심시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네요. 이게 보통 이제 여기보다는 좀 더 앞에 나가서 언덕 지역을 심시티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이 위치죠. 지금 앞마당 지역에 이렇게 심시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자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낄 수가 있고 상대방의 그냥 초반에 좀 빠른 산람목 같은 것을 막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후반 중후반에 찌르는 그런 바퀴찌르기나 이런 거를 막기에는 사실 언덕에 짓는 것보다는 좀 좋지가 않고요. 그렇죠. 넓은 범위에서 이제 저그들이 바퀴 같은 윤리스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밀리는 상황이라면 절대 안 좋은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수비하기에는 초반 이후에는 수비하기에는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맵 데이터도 말씀드렸고 이제 신노열 선수는 실력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삼성자 칸이 안티가조 선수에서 저그를 내지 않았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그 데이터가 프로토스를 앞선다. 이러면은 100%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자 칸에서는 이번 경기를. 어 그럼요. 자 지금 대군주 하나가 백둥준 선수의 앞마당 쪽에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공업 눌렀고요. 이 타이밍에 저그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앞마당의 가스 타이밍과 재련소에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스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련소를 돌리고 있는 거에 대한 유무는 저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가스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 어 이렇게 딱 본다면 바퀴 소구를 이제 딱 한 7분 50초 정도 때 완성이 되게 건설을 해서 바퀴를 좀 찍어서 수비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것입니다. 이제 신노우 선수가. 네. 아직까지는 가스 두 군데 같이 또 확장 쪽에서 올려냈고요. 슬슬 대군주 들어올 시간이기 때문에 본진 안쪽으로 대군주가 들어올 시간이기 때문에 추적자라든가 파수기 이런 것들이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컷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주관문 올라가네요. 네. 원관문 상태에서 우주관문까지 하나가 더 올라가면서 우주관문에서 불사조 찍어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을 미리 살펴보는 이런 상황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공허 먼저 찍고 나중에 불사조 두 기 정도 붙여가지고 같이 어 뭐 여왕도 잡아줄 수 있고요. 들어올려서 공격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플레이들이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에서도 저그 상대로 이렇게 원관문 이후에 우주관문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허포격기까지 예. 같이 찍어냈죠. 네. 보통 공허포격기 운영을 할 때는 투가스를 빠르게 짓는 편인데 삶가스 상태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상대방의 본진 위 지역에 수정탑을 아래짓고 공허포격기로 시야를 밝히면서 광전사를 소환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운영을 지금 신누현 선수가 정말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저렇게 수정탑을 짓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비가 됩니다. 네.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대분주도 좀 느지막히 평소보다 느지막히 본진 안쪽으로 찔러넣으면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건가에 대한 플레이 테마를 확실하게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광전사까지 5기 바로 수정탑에서 이렇게 불러들였고요. 네. 자. 시합을 켜면서 지금 이제 지금 이 병력으로 이 지역을 가면서 언덕위에 광전사를 소환하기 위한 눈속임입니다. 이 병력으로 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덕위에 지금 이제 아 수정탑 깨졌죠. 그러네요. 자 이러면 치과 병력도 못 와요. 지상 병력도 여기 지금 바퀴 여왕한테 다 막혔고요. 그러게요. 상대가 이런 식으로 오죽암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퀴와 저글린밖에 없는 타이밍에 여왕을 좀 늦게 찍는다면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게끔 좀 까다로운 위리 조성을 했는데 너무 지금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고의 피해 없이 마치 어서오십쇼 하면서 받아줬어요. 정감. 네. 자 여왕들. 가스를 빠르게 삼 부하장 상태에서 빠르게 올린 상태에서 뭐 일벌레를 눌러준 형태가 아니고 일벌레를 아주 이제 부여하게 누른 다음에 동시에 가스를 한 3개에서 4개를 지어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사실 의관체제에 대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흐가. 네. 일벌레가 59기까지 지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빌드 상성 초반 빌드 상성에서 만약에 이제 김윤중 선수가 불멸자 러시 이 불멸자나 뭐 이런 러시를 준비했다면 어 훨씬 백동준 선수가 네. 백동준 선수가 어 그런 걸 준비했다면 신노열 선수의 이런 대응이 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빌드 상성 상에서 신노열 선수가 잘 탔어요. 네. 자 그래도 그래도 백동준 선수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려서 공격할 수 있어요. 공호 포격기도 있고요. 네. 뭐 차원관물을 통한 러시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통하는 상황이고 네. 이러니까 이 불사도와 공호 포격기를 활용을 해서 여왕이라도 계속 끊어주면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야죠. 안 그러면 자신의 두 번째 멀티 쪽이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멸자 그리고 추적자 4기 자 여기를 이렇게 아 일단 역장으로 길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불멸자 잘한가요. 네. 두 번째 멀티 타이밍이 늦어지면 안 돼요. 너무 잘하네요. 신노열 선수가 와 이 타이밍에 정말 적정수의 바퀴만 돌려서 상대방이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멀티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러시를 통해서 가장 잘한 것은 불멸자와 파수기를 잡아준 것입니다. 맞아요. 우주간물 형태로 시작한 백동준 선수는 가스가 부족해요. 가스 유닛을 잡아준 게 굉장히 큰 수확이에요. 자 지상병력은 불사도가 들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퀴를 조금 잃었기는 했어도 두 번째 확장기지 타이밍 자체를 좀 늦췄고 그동안에 이제 감염구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감염축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일벌레를 애초에 잘 찍어놨기 때문에 이후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유닛 조합만 갖추면 되는 이런 상황이고 프로토스는 적의 지상병력도 어느 정도 멀티를 먹어가면서 막아야죠. 이후에 번식지 이후에 적의가 선택할 수 있는 체제에 대응하는 유닛도 맞춰 뽑아야 되죠. 뭐 전체적으로 아주 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네. 자 포장톱스 하나 딱 완성해놨습니다. 자 스포콜론이죠. 그렇죠. 이제 스타1으로 치면 스포콜론이고 자 그런데 이쁜쪽을 이쁜쪽을 두드려요. 불멸자가 이쁜건 없고 바퀴로 계속 바꿔주려는 싸움을 하고 있네요. 예. 파수기부터 잡아줬고요. 자 불멸자 불멸자 1.3 불멸자 아아 아 불멸자가 너무 품절할 수 있도록 또 밀리며 했고요. 그러네요. 끝까지 끝까지 지루하게 아아 잡네요. 이야 불멸자가 이런 유닛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멸자거든요. 잠보까지 지금 개발해가면서 툭하면 지금 일어나서 한 대씩 때려서 신경 쓰이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멀티가 이제 안정화되고 뭔가 탐사정이 일을 좀 해야 될 만한 이런 시점에 옆에 있는 돌 깨고 감염총하고 같이 저글링 바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인데 프로토스가 네. 거신 그리고 열광선 사거리 거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이전에 저거의 병력들이 이렇게 밀어 닿습니다. 파수기도 없고 지금은 거신 하나 밀어야 되는데 네. 그냥 거신이 뒤에서 짝대기로 긁든 말든 네. 그냥 가서 때리면 됩니다. 때리면 돼요. 바퀴가 어차피 배추비 생명입니다. 그럼요. 자 바퀴가 많아요. 그냥 그냥 몸으로 대주면서 싸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때는 징글징글하죠. 바퀴에. 말부더라도 바퀴에요 이거는. 절대 안 잡히고. 네. 아 인간보다 더 많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바퀴같은 느낌이 지금 나잖아요. 네. 잡아도 잡아도 계속 생기고 잡아도 잡아도 계속 들어오고. 어떤 약을 쳐도 안 죽는. 네. 유일하게 이제 저 바퀴를 잡을 수 있는 약이 파수기와 그 다음에 불멸자였는데. 네. 약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안 죽어요. 자 바퀴 떠옵니다. 더워요. 이번에는 감염춘까지 가세해서 옵니다. 야 낙불반속 질환까지 다 완벽하게 지금은 해받이 됐고요. 지지. 야 신노연의 기세. 확실히 앞서와 전반전의 마지막 조성호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신노연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 승승이 올라있는 선수들의 기세는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확실히 좀 신노연 선수가 한 수이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저그를 상대로 새로운 운영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배워온 듯한 느낌의 백동준 선수였습니다만 완벽하게 저그의 심리까지 이용하면서 신노연 선수를 무너뜨리기에는 조금 빌드 자체가 그리고 운영 자체가 덜 다듬어졌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